멀쩡하나봐 안녕하세요 락티 왔다 안녕하세요 왓츠월나봐 안녕하세요 시켓나봐입니다 와 와 와 재미있게 보고 이따 맛있는 얘기 나눠요 네 그런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떨까요? 어디 어디 그냥 앞에 앞에 예쁘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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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여기 모자 쓰고 왔어요 오늘 6초만에 봤어 우와 오 아 둘 셋 오 안녕하세요 시켓나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명씩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다들 영화 어땠나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도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도 재미있었어요? 예 그런 것 같았어 어 맘에 고양이니까 다 재미있게 보셨네요 저는 근데 솔직히 이거 한국어인 줄 몰랐어요 어? 나도 나도 어? 그냥 뭔가 아팠어요 알아둘습니까? 아니 아 아 나 고양이 너무 키우고 싶더라고요 너무 키워가지고 너무 똑똑하고 그치? 그치?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너무 저희 고양이랑 비슷해가지고 맞아 맞아 귀여워 귀엽게 마사드도 찍고 오늘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었죠? 네 오늘도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실까요? 어디요? 전주요 광주요? 광주요 광주 광주 광주보다 먼 곳이 있나요? 아 광주에서 오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보고 이렇게 와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판네요 우리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어? 아직 못먹겠구나 아닌가? 먹었어요 오 저 배고파요 못 먹어야 Ling 맞아 맞아 애매해가지고 애매하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 일단 전 너무 재밌게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게 진짜 잘 안 보잖아요 영화 이런 거 그래서 재밌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귀엽다 그럼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추천하기로 해서 찍었거든요 오늘도 역시나 있는 추천 타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섯 분께 드리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여섯 분을 멤버들 뽑아보도록 할게요 3년씩 스태프 통해서 반응하시면 되세요 스태프 통해서 반응하시면 되요 꼭 반응하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저부터 가요 네 무슨 색으로 하지? 무슨 색? 라끼들 무슨 색? 핑크색? 핑크 긴장되는 시간이구만 과연 일열? 어? 일열? 아이야? 아이열? 아이열? 네 5번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넥스트 저는 공주니까 핑크로 저 핑크로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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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아이열? 축하했어요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수담킷 저는 어 파란색 탈게요 감사합니다 오오오오오 다 뽑아 다 뽑아 3명인가요? 3명 아 이렇게 수담이가 다 주고 싶어 까 знаю wondering 자 lo 저녁 그fun 됐Ps pt o jus 잡 hvad 작 Village 자 다음 however 색 어떤 거 Qui cá Nệ tutte 핑크? 와 핑크의 인기 많네? 역시 다들 핑크를 좋아하셔 어? 저도 IR13번 IR13번 어! 저분 찾아계세요! 축하하실래요! 저는 저렇게 어떤 색깔이요? 기타? 초록색! 네 초록색 한 번 할게요 F14번 F4번 다음 마지막! 저는 오늘 초록색 옷을 입었습니다 초록? 초록 한 번 뽑아볼게요 네! 잡고싶어요! 네! F14번 12번 그리고 또 또 있어요? 또 손라이 있거든요 오늘도 두 분께서 그러면 두 면 누구를 해볼까요? 여기 이거 두 분으로? 네네 초록색 해볼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나랑 팀 나랑 팀 먼저 초록색? 맞도 초록색 좋아요 왠지 오늘 7위 초록색이야 F13 8번 8번 8번! F8번 축하하세요 축하하세요 저는 노란색 뭔가? 아 응 자 QV 14번 지금 뽑은 두 분께는 아쉽게도 저희 콜라로이드 사진이 아니지만 더 좋은 인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형도 꼭 봐가시길 바랍니다 indicating 알겠습니다 Robin outing 8분 생운입니다 아 포토파인 그럼 또 저부터 하나요? 네 오늘은 어디서예요? 오디오 암디벨 부탁드려요 왜? 네 자 우리 맏언니 레아 언니의 모델같은 포즈를 라케들 원하는 포즈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고양이에서 고양이 고양이 갑니다 고양이 이거 맞아요? 다 해주세요 모든 고양이 오늘도 볼콕 해줘 볼콕 너무 아파 언니 귀찮아 언니 귀찮아 언니 귀찮아 언니 귀찮아 영화 배우같다 언니 예쁘다 하하 언니 옆으로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게 너무 이뻐서 네 네 언니 귀찮아 아 감사합니다 아 진이 고 진이 고 진이 언니 고양이 시그니처 포즈 해주세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언니 살짝 앞으로 나와 예쁘게 나오네요 네 앞으로 디디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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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사랑해? 진이 하트 싸줘 하트 싸달래요 나 죽어? 나 죽어? 나 울컥 아까 볼콕 네? 볼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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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잖아요 아 이거 필스지 진이 씨 볼콕 자 들어가 가네 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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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좀 앞으로 나가도 돼요 앞으로요? 다 뒤로 가시네요 꽃받침 해주세요 꽃받침 해주세요 꽃받침 누가 꽃이야? 누가 꽃이야? 누가 꽃이야? 누가 꽃이야?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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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달래요 다양한 화살 사주세요 뭐라고? 다양하러 다양하게 다양하게 꽃받침 뭐 할까요? 귀여운 거요 고양이 고양이 주가가 이렇게 머리 착해져 머릿속? 화살 반응이 리액션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라키는 볼콕 볼콕 귀여워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넥스트 걸 주 귀엽쥬 앞으로 가쥬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하하하 내가 뭘 할 걸까 어 뭘 떼줘 앙니 앙니? 앙니? 앙니 떼달라고요? 앙니 떼어도 됩니까? 뭐였어? 아니 앙니대로 생긴 앙니댔어요 앙니댔어요 주 많이 늘었쥬? 벌코 벌코! 벌코 벌코! 니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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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어도 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니타 언니 아끼라디라 아끼라디라 오늘 좀 시크하네 니타 그래요? 그럼 시크한 순서야 벌코 벌코! 순서가 있어요 오늘 공주! 아 내일 공주야? 공주요? 공주 디타! 시크한 공주! Crystal Meh 어 근데 시그 디타 오빠 선생님 되게 액션 영화 배우 같이 약간 너무 멋있어 역시 역시 포즈하면 디타지 그렇지 그렇지 다양해 다양해 감사합니다 짠 너무 예뻐 마지막 피날레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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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네? 민지 씨네? 아 귀여워요 오늘도 하트 철기 하트 민지야 머리를 팍 만져줘 네 네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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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과즙 아 또 볼콕해야죠 볼콕 잊으면 안되죠 민지야 보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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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즙 파자 아우 귀여워 상큼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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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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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해. 뜬금없는데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 따뜻한 거. 나 너무 매운 거. 김치찌해. 아, 김치찌해. 아, 김치찌해.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어 먹어야 돼, 연어 컬자. 귀엽다. 이거 어떡하지 나올까? 연어 먹어야 돼. 연어 먹어야 돼. 아, 안 돼. 아, 마십시오. 이제 포장하고 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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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찍으셨나요? 항상 아쉽죠?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인사. 네, 인사를. 오늘은 언니부터. 아, 오늘 나도 차요? 네. 아, 오늘도. 아니, 저번 주에 우리가 활동이 끝났나요? 저번 주였나? 저번 주였나? 저 저번 주? 근데 벌써 뭔가 엄청 오래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무빙 데이트하고. 다음에는 더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또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나티 분들. 빠르게 와주실 거죠? 네.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진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많이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화도 진짜 너무 재밌게 왔거든요. 사실 저는 또 감성적인 편이 아닌데 마지막에 울뻔 했거든요, 제가. 동네 친구들이 이제 각자 이렇게 헤어진다고 할 때 서커스 안에 간다 할 때 안티콘이. 그래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불쌍듯한 게 이렇게 말렸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오늘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일단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제가 오늘 라키를 만난다고 이렇게 예쁘게 리본을 달았어요. 되게 예쁜가요? 너무 예뻐.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키. 사랑해. 오늘 라키드랑 같이 영화 봐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약간 옛날에 좀 영화부터 약간 툰버스 애니 약간 재질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약간 추억여행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또 라키드랑 같이 봐서 너무너무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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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추는데도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많은 이런 이벤트 많이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같이 함께 보네요. 앞으로도 만나요. 사랑해, 라키들. 앞으로도 만나요, 우리. 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감사했던 건 이렇게 라키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져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벌써 12월이잖아요, 라키들. 이제 정말 한 달이 남았는데. 그 한 달 동안 또 저희랑 꼭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에 담아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 또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이런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또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지 마요. 우리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조심히 가요. 나 싫어요. 나 싫어. 싫어. 네, 싫어. 네, 싫어. 나 싫어. 너무 좋지. 아 너무 좋. 저희 항상 사회에서 팬분들이 주시는 편지나 패널즈에 올려주신 글 같은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라키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다 끝내기 싫어서 계속 말했거든요. 왜 그래요? 깝지다 저녁 추천해줘 저녁 삼겹살이요 그래 삼겹살에 비빔냉면에 김치찌개 좋아좋아 네? 네 조금내 백댕이야? 아 자기 싫다 미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주세요 아 맞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요 저 크리스마스 엄청 좋아해요 더 내 생일이잖아요 또 만나요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게 보내세요 연말부터 아주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화장실 꼭 아프지 말기 네 내가 대신 다 아플 때 너무 아프지 안돼요 아프면 안돼 이제 마지막 인사할까요? 저희 인사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씨끈하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됐다 됐다 3분씩 인사를 결정을 마쳐야겠어 또 만나면 되죠 또 만나면 되죠 그렇죠 아 이쁘다 다시 만납시다 가요 네 네 고마워요 기다려 보세요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저녁 맛있게 먹어요 진이야 잘가요 기타 널 가 지이야 좋습니다 지이 잡아봐 고맙습니다.